4-4-5-1 김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달라고 해볼거에요 안돼 안돼 앵컬 앵컬 이 시간까지 잘 지켜주면 되죠 김희재 보러 보내주세요 네 아, 즐거우시죠 오늘? 잘 잊었죠? 물 좀 마셔요, 물 좀 마셔요 물 좀 마셔요 물 좀 마셔요 물 좀 마셔요 미안하시려고요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가족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가족한테 너무 많은가가 물도 마셔야되고 불안을 먹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깜짝아 오늘 하루 종이 완전히 흘려줘야 세척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, 뭐하셨어요?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미소로 전 끝까지 애이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만만한 곡 들려드리고 이상 드릴텐데요 마지막은 김희재가 볼비로라는 노래 하시 마세요 노래? 신나게 들려드릴텐데 제가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면 같이 혹시 들어오실 수 있나요? 놀아보나요? 네 마지막인데 실례하게 한번 흔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돌리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